5-6-7-8 5-6-7-8 3-4-5-6-7-8 왜요?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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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금 지금 너무 좋은 거야 화면 되세요 여쭤 화면 되실까요? 6-7-8 여기서부터 하거나 되겠어요 동선 좀 하네 그래? 할게요 5, 6, 7, 8 헤이 헤이 9, 10 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차 1, 2, 3, 4 차차차차차차 네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한 번 해볼까요? 네 갑자기 의욕적이네 갑자기 의욕적이잖아요 한번 써봐요 오케이 아무나 데리고 오시고 조금만 더 디테일 해야될 것 같은데? 키치 키치 아이아 라스트 한 번 들으셔가 키치 키치 아이아 키치 키치 아이아 키치 키치 아이아 신나 보이네 신나 보이네 조금만 조금만 더 뭐지? 힘있게 써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해서? 오케이 이게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 5, 6, 7, 8 적당히 할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앞에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서 지금 옆은 데 있는 상태죠?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켓을 열지는 않더라도 한번 칠 때 이렇게 한번 일부러 살짝 열었다가 보여주는 이게 한 번 더 살리는? 그래서 저는 랩코백에 할 때 몸이 더 보여서 우리가 오늘 적당히 할 수 있는 버려 내가 와인하라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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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처 형관할 수 있는 데스처 잘 해볼게 퍼려 퍼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퍼려 퍼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